이덕화의 딸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이지연이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. 이지연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5살 연상의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는데요.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오랜만에 다시 만나 연인으로 발전, 결혼에 골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이지연은 2008년 SBS 일일 드라마 애자 언니 민자로 데뷔해 돈의 화신, 기왕우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.